파크,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히 조금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나요? 조금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나요? 조금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나요? 조금 더 스트라이킹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하고 그런데 시차적으로 잘 못했어요. 상대가 잘 안 보였고 상대 움직임이 잘 안 보였어요. 제가 지금 맹한 상태여서 화끈하게 타격으로 더 끝내볼 수 있었고 연습한 게 타격이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. 어쨌든 연습한 걸로 끝내긴 했습니다. 사실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사실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그래서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그런데 저도 안 좋아하는 경기도 원하셨네요. 저는 그 여 глазаогда 한 번 더 강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하지만 연소가 어떤 경기를 원하는 경기도 원하셨네요. 저는 안전한 경기를 원하셨네요. 제가 더 강한 경기 전부 원하셨네요. 제가 더 강해야 합니다. 뒤에 더 강한 경기를 원하는 경기를 원하셨네요. 제가 더 강한 경기를 원하는 경기를 원하셨네요. 꼭 3개월을 할 때에 표현할 수 있는 kasih. 더 강한 경기 Scientist. 선거지 기능하는 경기도 원하셨네요. 뭐 네. 꼭 2개월 개의 의료원. 외국에서 킴프 생활을 하시면 날씨 때문에 적응하시기 힘드신 건 없었는지요? 네, 올해가 올 때 한 달, 두 달 전에 와서 먼저 적응을 하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? 이번에는 9일 전에 왔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와야 할 것 같아요.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빨리 와서 적응을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것도 경험이라서 좋은 경험 하나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9일 전에 공연이 시작되었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좀 더 앞서서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게임 플랜이 정확히 뭐였는지 게임 플랜은 일단 페인트로 시작하는 거였고요. 페인트로 이어가는 잽, 스트레이트, 인사이드 로키, 롸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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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킹.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앞에 페인트를 다양하게 해줘서 그거를 섞을 생각이었고 상대의 테이크 다운 같은 거는 무효시키고 일단 타격에서는 제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풀려고 했습니다. 일단 작전은 제 작전은 잽, 스트레이트, 카프케이드, 인사이드 로키, 롸킹, 롸킹, 다 믹서해서 그 상대방에서 혹시 좀 놀랐던 놀랐던 공격 포인트는 없고 그냥 제가 좀 못했어요 제가 좀 둔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되게 응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정에 관해서 보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번 여정에 관해서 그 계약을 까내는 과정까지의 그런 일단 이거 로우2FC하고 그 전에 시합까지 앞에서 1년에 4경기를 뛰었어요 그래서 그 시합 준비를 하면서 제가 좀 실력이 스스로 좀 상승을 했고 좀 짧은 턴에 많은 거를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발전도 한 것 같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돌이켜보면 저한테 많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안 했고요 첫 번째로 제 여자친구한테 방금 먼저 딱 통화했는데 그냥 잘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좀 있으면 한국 가니까 가서 보자고 연락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전화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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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제 전화했고 전화했고 제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전화했고 저는 그냥 한번 구 upgrade 제가 시작année 후에 PDF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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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